자, 우리 앙리 친구, 호레이스 친구 친구들이 좀 있네요 범파이어리 범파이어를 릿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스토라예요, 앙리 만났네요 호레스, 친구와 관광객님 너희 둘이요? 너랑이의 사냥을 찾은 곳입니다 우리의 위원을 찾은 곳에 우리의 위원은 그리스도의 사냥개가 부자국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냥개의 위원을 찾고 더한, 칼라네의 요새와 깊은 곳의 성당으로 통한다고해요 칼라네의 요새와 깊은 곳의 성당으로 통한다고해요 무서운 엘드리치의 고향을 찾아가자 우리만이 기간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둘이요? 그렇죠 그쵸? 음, 알겠습니다. 그래요? 친구가 함께해서 저주받은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송하구요. 저 아가씨가 한 명 생겼네요. 흠. 너는 안김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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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저 아가씨가 한 명이 있으나. 자, 저 아가씨가 한 명은? 아, 저 아가씨가 한 명은? 도덕제를 좀 해볼까 해서. 그쵸? 그렇죠. 그래, 갔다와. 뭐, 갔다 오는게 좋을 것 같애. 그레이랏, 그 병원의 죽음은 그저 아가씨가 한 명을 다 할 수 있으나. 흐흐흐흐흐흐흐. 여기에서 만나볼까요? 이렇게 레벨업을 한 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돌았습니다. 레벨업이 안된대. 다 틀었다 저번에. 맞네요 이 친구. 그렇다. 열쇠 안주니? 열쇠를 줘. 리프트 열쇠 안주니? 안주려나봐요. 우선은 돌아가죠. 산재물의 길로. 골치 아픈데 돌진해오는 녀석들이라. 많이 골치 아프죠? 아니 개가 어디서 나온거야? 놀라운데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헛둑불이 하나 더 있죠? 마법을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제들의 마법을 좀 쓴다 이건가요? 그리시구나. 이상하다. 어떻게 갔었죠 우백이한테? 어 저쪽이구나. 길을 막 숨겨놨어 이렇게. 잘생기고 착하면 그만. 오백아. 안녕. 원수를 배울게. 아주 잘생긴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된다. 정말 잘생긴다. 옥탄 송진. 옥탄 송진. 옥탄 송진. 안녕. 야야야야야야야. 열. 떠라. 안 뜨네. 안 뜨네. 옥탄 송진. 옥탄 송진. 노야존에는 그게 없나요? 노야존에는 100명 없나? 으악. 안 보여. 웃겼어. 아유 진짜. 어어. 어어. 오요. 아 네마리가 나오나? 네마리가 나오네? 네마리가 나오네. 그렇지. 으으. 어? 갔다 왔니? 도둑질. 성과 만점이라고 추리불만 우와 오우 전령 그만 얻어 안 얻어도 돼잖아 그래서 얻지 말아버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아 이거야 이 씨 링크 근데 뭐 메쉬본 안하니까 그게 왜 아 나 주바 이 씨 왜 안되냐 고조차 때문에 그래 왜 뭐야 이유가 뭐야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이 안돼? 흐흐 이 친구들이 봐봐 헛 편히 쉬어라 안녕 안녕 안 죽었니? 안 죽었습니다 웃겼어 자 그러면 그곳에 성당에서 주의할게 여러가지 있는 것 같았는데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하죠 자 광신도 무섭죠? 야 멀리 쫓아오네 하하하 똥멍충 들어가죠 우선 저 지크를 만나는 이벤트가 있대요 지크를 만날 수 있도록 뭐 여러가지를 해놔라 이렇게 써있는데요 저쪽 문 안열리죠? 안쪽에서만 못열고요 바깥쪽에서만 열어야 되죠 카시채찍 자극하지 말고 진학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헛 헛 헛 자 사람이 나오는데 반응하는 것 같은데 아우이씨 하단이 있어 헛 컵 같지 않은 자폭하고 연병 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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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만해 미쳤죠? 어디서 오세요? 미쳤어 미쳤어 자살 자살하고 자살하고 잘하고 싶었나 부쩌 인생이 힘들었나 부쩌 엘투에 부쩌 쏟으려고 허터풀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허터풀이 여기 있었죠? 허터풀이 아니었네 허터풀이 아니라 뭐가 있지? 이게 뭘까요? 이게 어딜까요? 기억이 나질 않네 쇼콧을 열었나요? 쇼콧을 열었나요? 쇼콧을 열었나요? 오 맞았어 이거 여기서 싸울까요? 저기 좀 편한데 어? 계속 맞네? 뭐 맞지? 이거 무조건 참았네 왜이래? 무조건 판정이 또 안 그래 저 왼팔은 판정이 또 그렇진 않아 이야 신기한 놈이네 죽어줘 죽어줘 갔다 오자 갔다 와 음 어? 코크! 코크다 코크! 코크 코크! 컴만! 코크! 코크 와봐 이리와! 코크 세트! 빨리! 뭐야! 코크 세 번 싸우나? 원에서처럼? 세 번 싸우잖아 세다 세! 안 돼! 코크 세트! 코크가 주단 말이야! 줘! 추라고 직검 방패 곱창 친구가 딴지를 걸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정신나간 곱창 친구 친구들 무시하고요 지름길 먼저 엽시다 안녕 친구들 지름길을 열겠어 빠밤 대궁은 업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쏴봤자 이게 얼마 안 될 거예요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문제라면 그것이 문제죠 어? 아! 밑에 그거 안 열고 왔다 밑에 그거 안 열고 왔고요 모자리아 근처에서 코크의 갑옷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안 열고 왔어 에이 어? 어디 갔어 넌 뭐니? 어디서 온 거니? 아이고야 어디죠 이게? 난 어디로 가는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여긴 뭐야 여기 뭐야? 전에 여기를 안 와봤던 것 같지? 왜? 문을 열었습니다만 아이고야 뭐 하는데요? 아 앞문 정면에 앞문 오호 그랬군요 아니 다른 손가락도 아니고 가운데 손가락인데 어? 욕심이 안 나나 그럼? 흠 사다리 그런 거 없나요? 내려가 봐야겠군요 헛 뼈니 횃불 헛 독을 배우면 반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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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 저쪽인가? 극돌로 흥분을 하죠? 다 올라갔네 올라 갔군요 서울 찾으러 갈까? 아유유구우우 귀찮으오 Soool 오오오우 깜짝이야 놀랬잖아 안녕 음U Whats like 그럼 제정신이지 나는 그래? 보물창고를 간파해냈어? 근데? 흠... 그니까 이 거인을 두 마리를 다 처리하고 가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어? 이벤트가 발생한다 어? 패치였다 패치 오! 패치였구나 자 패치가 뭔가 했네 또 패치 이벤트였구나 야 너 야 못 때리네 안 돼 잡담을 하다가 망했네요 잡다보라다 이상해졌어 이리 가면 이리 가면 있냐구요? 여기? 오 오 속다리가 있네 그렇네 아 어딘지 알겠다 맞아맞아 어? 여긴 뭐야 모르겠다 어딘지 굴러서 가라고? 굴러서 가라고? 여긴 뭐야? 처음 보는 곳이네? 어 Math 에 하 어 흥 쟤 뭐 죽일 필요 없겠죠 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쟤네는 왜 여기 있는거야? 미친 아이들이 어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 이건 야야야! 어우 씨 이리 와 씨 어어 싸우다 반 새끼 놀아 으으 씨 싫어 싫어 아야야 아 왜 두번 골라 미친 게임 진짜